매달 치료비 지원 환자를 선정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2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황옥일 이봉숙 씨를 선정했습니다. 중국 이주노동자인 황옥일 씨는 지난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숙 씨는 쓰레기 소각 중에 섞여있던 부탄가스의 폭발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어 각종 이식수술과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환자들이 수술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정에 정부 지원 대상도 아니라며 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